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저밀이고 우두불출 민속학자인흥화가 쓴 조선해와사에 따르면 기생이 잊지 못하는 5가지 유형의 남자가 있습니다. 머리 올려준 천날밤 남자, 잘생긴 남자, 정력센 남자, 돈 많은 남자, 그리고 매우 못생긴 남자가 그들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생들과 달리 다른 점을 채고 동목으로 삼은 기생이 있으니 명월입니다. 명월은 조선중력개성에서 가문은 물론 문장에도 능한 기생으로 이름 높았습니다. 화장을 안하고 머리만 빗어도 그 미모가 다른 기생들을 압도했기에 탈도 한량들이 다투어 명월을 보고자 개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명월은 묘한 문제를 내어 그걸 풀어야 총을 들어주겠노라 말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갔습니다. 사서 상경을 독파하고 시문을 잘 쓴다는 선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명월은 문장의 풍류를 무엇보다 중시했으므로 그런 풍류를 지닌 사내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중년 선비가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기생집 하인들은 행색초라한 그를 쫓아내려 했고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우연히 이 소란을 목격한 명월이 선비를 살펴보니 비록 옷차림은 허름하고 너절했지만 얼굴에서는 봄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명월은 그 선비를 대청해 모시고 주안상을 올리면서 목을 갈아 다음과 같이 써 보였습니다. 저밀이고 우두불출 알뜻 모를 듯한 묘한 글기였으나 선비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선비는 명월에게 명주 속치마를 펼치게 하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허! 그 단문을 본 순간 명월은 벌떡 일어나더니 선비에게 큰절을 세 차례 올렸습니다. 큰절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 죽은 자에게는 두 번, 임금에게는 세 번 하는 게 법도였으며 별도로 기생의 삼배는 첫 정절을 바치는 남자에 대한 예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와 명월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월은 선비와 마주 앉아 시문을 주고받으며 평소 원하던 풍류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선비의 학문은 매우 뛰어났고 명월 역시 전혀 밀리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난 후 선비는 문창호지에 시 한 수 적어놓고 호련히 길을 떠났습니다. 물은 고이면 강이 되지 못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아니한다. 내가 가는 곳이 집이여. 하늘은 이불이며 목마르면 이슬 마시고 배고프면 조금 목피가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으랴? 선비가 떠났지만 기생의 마음에는 선비가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여 일생동안 그를 사모하고 존경하며 마음의 스승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선비 이름은 명확하지 않으며 기생명월의 본명은 황진희입니다. 그런데 황진희가 선비를 만났을 때 문제로 제시한 글 뜻은 무엇일까요? 점 1위군은 말씀원의 파자입니다. 점을 찍고 그 아래의 차례로 1위와 9를 쓰면 말씀원자가 되니까요. 우두불출은 소머리에 뿔이 없다는 뜻이니 우에서 머리를 떼어버리면 일곱째 지지 오자가 됩니다. 이 두 글자를 합치면 허락할 허자가 됩니다. 황진희는 첫째 사자성어에서 한자의 자액을 풀어 나누는 파자능력, 둘째 사자성어에서 상영문자의 해석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겸비한 사내라면 정조를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리했으며 선비는 그걸 가볍게 풀이하여 묻 사내들이 몹시 탐내던 황진희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황진희는 서경덕과 박연폭포 그리고 자신을 송도 3절로 꼽았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황진희는 30년간 병만 바라보고 수도한 지적선사를 찾아가 미색으로 시험해 굴복시키는 등 여러 사내를 시험하여 무너뜨렸는데 오직 한 사람 서경덕의 인격에 담복해서 평생 사모했습니다. 하여 송도 3절이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문고에 능하고 호방하여 풍류를 즐겼던 종실벽개수와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황진희가 명사 아니면 만나주지 않자 벽개수는 친구 이달과 의논했습니다. 이달이 말했습니다. 황진희 집을 지나 누각에서 술을 마시고 거문고를 타면 진희가 곁에 와 앉을 것일세. 그때 본체 만체하고 일어나 말을 타고 가면 진희가 따라올 것이나 다리를 지나도록 절대로 돌아보지 마시게. 벽개수는 이달의 말대로 한 후 다리로 향했습니다. 황진희가 이때 시조를 읊으며 유혹했습니다.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 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사나니 쉬어간들 어떠리 벽개수는 다리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에 황진희는 웃으면서 명사가 아니라 풍류랑이라고 말하며 돌아섰다고 합니다.